한글날을 맞아 이주 노동자와 외국인 불자들의 한국어 말하기 실력을 겨루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4회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네팔과 태국, 스리랑카,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6개 나라 노동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1등인 금상은 스트레스 없는 행복한 삶을 위한 부처님 말씀을 발표한 네팔 국적의 25살 파이델바요 씨가 수상했습니다. 은상은 스리랑카의 차마라 씨, 네팔의 고팔 씨가 차지했고, 동상은 태국의 나타야 씨와 네팔 출신 NG 씨, 베니 씨, 인기상은 베트남의 레반황 씨, 장려상은 베트남 레반휘 씨 등이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선업스님과 네팔 서울법당 주직 훈상스님 등 외국인 스님들, 국제포교사회 김재홍 회장과 백왕식 전 회장, 국제포교사 등 1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